대부분 이제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죠. 보시면 오늘 저도 여러 번 다뤘 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기업을 정리한 자산가들이라든지 또 개인 자산가 들도 싱가포르를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성행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그런 관심을 받는데 싱가포르의 상속세와 배당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회사를 팔고 재산이 생기게 되면 그 재산을 싱가포르 이름들 이동해가 싱가포르에서 세금을 맞게 되면 비거주자가 돼가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실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월 달에 저도 한 번 다뤘습니다. 가혹한 상속세 이 보시면 어마어마히 여러분 싱가포르의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 상속정력세가 없습니다. 한국은 대주주는 60%까지 여러분들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지금 싱가포르 에 없는 겁니다. 대주주는 25%까지 여러분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에는 49.5%까지 때리고 배당소득세 싱가포르의 배당소득세가 전혀 없네요. 대단하네요. 소득세 여러분들 최저세율이 2% 최고 24%입니다. 우리는 45%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금 구분도 여러분들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도 많죠. 법인세들은 현장에 높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아마 10억 이상 되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속세 가 부자들 세금에서 중산층 세금이 돼버리는 거죠.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005년도에 22만에서 34만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제 10억 원 자체가 변경이 안 됐으니까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산 가격은 올랐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까 그동안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정도는 드린 적이 있는데 세금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께서 기고를 한 걸 보고 한번 다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안세 해계법인 대표 박윤종 대표께서 세금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겠죠. 그리고 아마 이런 큰 해계법인의 대표이자 이렇게 주요 신문에 기고를 할 정도가 되게 되면 국세청 출신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여기 이제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대부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살면 세법상 국내 비거주자가 됩니다. 국내 비거주자가 되면 어떤 게 세금이 바뀌었느냐 사망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있는 상속 재산만 상속세가를 과세 대상을 하고 따라서 연루한 재산가가 죽기 6개월 전에 국내 재산을 해외로 송금해두고 해외에서 생을 마치게 되면 국내에 남아있는 재산에만 과세되고 해외에 유출된 자산은 현지 국가의 상속서를 낼 때 비과세되거나 공제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산가들이 자산이 많으면 충분하게 비거주자 신분을 획득하려고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 거겠죠. 세무전문가가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속세 부담에 국내의 차이가 클수록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현실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렇게 세상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 정려도 꼭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현행 상속정려세법은 정려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 내에서 정려받은 재산만 정려세를 과세한다. 그 해외로 여러분들 이전시킨 재산에 대해서는 정려세 부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영리한 기업가가 자녀를 해외 유학을 보내거나 현지에 취업을 시킨 다음에 국내 재산을 팔아 해외로 송금하고 현지에서 정려하게 되면 현지법을 적용받지 싱가포브를 적용받지 국내적법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그 비거주자 조건 6개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 국부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세무전문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제안이 나오는 겁니다.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 60%에 달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 자본가에 매각된 사례도 있고 따라서 이제는 지나칠 정도로 무거운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해외 주요국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균형을.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낼 때마다 자녀 가족 공제가 10억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면 모두 다 공제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정렬세 부과 대상이 되고 미국은 상속 공제금이 인당 약 170억이고 또 미국 영국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 제도도 지금 한참 ai 혁명이 진행되면서 국가 간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체제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세금을 갖고 여러분들 자산가들을 영입하기 위한 국가 간 체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세무전문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더라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고 현재 기준은 상속 재산의 가치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023년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 사망자가 2만 명 정도였는데 3년 전에 비교해서 싹 2배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자산을 축적한 세대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이제 과세 대상이 3배가 늘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 보시기 바라는 부자 세금이 아니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 42.9% 거의 43%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고 대개 10억 초과 20억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자식과 함께 넘겼거나 정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 정도의 가치고 1997년도에 그런 상속세 과세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공제 대상이 10억 원을 정해놓고 97년, 2007년, 2017년, 2027년 한 30년 동안 공제의 한도를 올리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에게 부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ai와 함께 던진 질문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져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사실이라면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 하에서는 서울의 집 한 채만 있더라도 그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미국을 한 번 보니까 미국은 2021년 기준으로 공제의 한도가 인당 135억억 정도 됩니다. 117만 불까지 여러분들 세금을 매기지 않고 부부가 합산하게 되면 자식에게 여러분들 270억까지 면세가 가능한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뭐 싱가포르는 아예 없으니까 싱가포르는 아예 없으니까 상속세 정려세 때리는 것이. 그게 자산가들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회사를 평생에 가진 회사를 한 100억에 팔았다. 그럼 그 100억이 아마 한국 같으면 50억 정도가 이런 세금을 가져갈 겁니다. 종합소득세나 이런 걸 다 때리게 되면. 그럼 싱가포르로 가게 되면 그러면 상속 정려하더라도 세금이 없으니까 여기에 양도 차익이나 이런 것만 지불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한국의 유수의 그런 세무부빈이 계신 분이 마침 이렇게 박윤종 안세회계부빈 대표께서 이 상속세 정려세 문제를 국제 수준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부가 유출된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